이번 영상의 출연자는 누군가요? 엄마... 엄마... 엄마 아빠야 리안이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어느덧 애리가 15개월이 됐어요 그죠? 네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가고 애기가 정말 쑥쑥 자라고 있어요 응 육아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저는 일한다고 왔다갔다해서 애리님이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오빠가 장난감이나 애기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를 되게 잘 구해다 줘가지고 저는 거의 쇼핑을 안 하는 편이에요 오빠가 다 알아서 맘카페 같은 데서 알아오더라고요 제 맘카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베리 아빠가 맨날 들어가요 맞아요 제가 다른 건 안 보고 할인 정보방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딜들이 있거든요 베리 으으! 맥! 맥! 갖고 노는 장난감들 다 제가 그렇게 해서 구한 거고요 육아 용품이라고 하죠 하이체어 유모차 아기띠 제가 구매한 것들이 좀 있죠 네 제 정보를 보고서 구하긴 하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인터넷 정보는 바이럴이 있을 수도 있고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게 잘 맞는 제품을 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갈증이 있거든요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사는 거랑 인터넷으로 구비만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베이비페어라는 거에 가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지금까지 갈만한 여건과 시간과 일정이 모두 안 돼가지고 안 갔거든요 이번에 베이비페어 한다는 소식을 같이 나눌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 세택에서 코베 베이비페어 앤 유아교육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언제 하는데요? 6월 29일 목요일부터 7월 2일 일요일까지 하는데 근데 보통 베이비페어 가려면 사전 등록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베이비페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거의 다 사전 등록을 하죠 근데 이 코베 베이비페어는 코베 홈페이지에서 무료 입장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아할 때 물티슈 많이 쓰잖아요 아 맨날 쓰죠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를 사전 특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특가가 얼만데요? 캡형 20매 12팩이 5,900원이에요 오 진짜 싸네 코베 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코베 베이비페어 행사 기간 동안에 물티슈를 수령하시면 된다고 해요 엄청 좋지 이게 하나 베이비페어 구경하고 물티슈만 사전 특가에 구매해도 이득 아닌가요? 구경할 겸 가서 물티슈도 갯 또 좋은 게 있는데 이 코베 베이비페어 행사에 선착순으로 100명 안에 방문하면 시크릿선물도 준대요 어? 시크릿선물은 뭐예요? 시크릿이요 아... 알려주지 않아 선물인데 뭐 좋지 않을까요? 베이비페어인데 도움이 되는 거 주겠지 그쵸 괜찮은 거 쓸만한 거 주겠죠 이거 이외에도 코베 홈페이지를 보면 이벤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에리님도 블로그 하죠 되게 잔잔하게 블로그 잔잔하게 하든 인플루언서든 상관없이 코베 블로그 서로 이웃하면 경품지급처에서 스태프에게 인증하고 선물을 수령할 수 있대요 이것도 시크릿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는 코베 베이비페어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고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크릿선물을 줍니다 지금 아기가 돌아다니면서 갖고 노는 이 장난감들이 모두 제가 하하하하 제가 다 찾아가지고 공감됩니다 다 핫딜로 알아보고 아기가 정말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너무 많은데? 주는 게? 막 퍼주는 거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 코베 베이비페어 이 행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이렇게 이벤트 막 퍼주기도 하고 다른 이벤트도 있어요 경품 이벤트도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벤트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아 그래요?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같은 곳에 코베 베이비페어 일정하고 장소를 소문내면 100명을 추첨해서 에베소 센시티브 물티슈 한 박스하고 동물복지 원유로 된 요거트를 경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좋은 요거트 같아요 건강이 좋은 거 아닌가요? 요즘 그린 요거트가 유행이거든요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요거트도 좀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요거트가 인기가 많아요 그렇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도 알았어?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들은 코베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벤트 혜택들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코베 베이비페어 행사가 유아교육점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예비엄마, 아빠, 초보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정도 메리트인 거 같아요 저는 유아교육전이 더 관심이 갔네요 진짜요? 선물도 관심이 갔네요 저희는 일단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쵸? 가고 싶죠? 네 그 정도 베이비페어를 간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갈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이번 코베 베이비페어 이 행사 내용을 보면서 안 가면 손해다! 가야겠다! 그렇지? 오! 오! 네! 가야겠다!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코베 베이비페어 행사를 추천드릴게요 그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베리가 한계가 온 거 같아요 인내심이 한계가 왔어요 아니 근데 우리 찍은지 몇분밖에 안 됐어 베리가 아직 모유수유 중이라서 배가 고프면 이렇게 옷을 잡고 들추려고 그래요 베리야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밥 먹자 시작! 안녕 안녕 저기 보면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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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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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계속 공중부양 할텐데 아니 컷 편집하면 애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야 애기 키우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야 뒤명าย 네네 Esther o 난